오호 오케이 소울창에 여러발 쏘는거 아녜요? 오케이 오호 아 얘가 기름 뭐 병을 던지고 제가 불화산을 맞추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디서 던진거야? 저기 위에 있네? 나 기름 묻었어 지금 온몸에 불 맞으면 안되요 불 맞으면 터져 자 아아아아 아우 어떤 종류의 마법인지 알겠다 자 한 번 써보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, 이간으로 다 되살아나요? 아,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예, 망가지고 인간이고 다시 가서 그냥 고치면 되니까 바로 야, 이거 하나만 있어도 거의 무한이게 있는데? 예, 소울이 안 없어져 게다가 아, 근데 삼천이네 삼천은 없어요 아직 이거 한번 써보자 잠깐만 애기 이게 뭐야 어허 어허 삼천 소울이 필요해서 뭘, 뭘 힘들겠어 됐어 자, 수립 자, 수립 오케이 이거 무거 아 아 아, 그렇게 써도 되는구나 한번씩 써보죠 어떤 마법인지 좀 보자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예, 마법 한번 써보려고 마법해보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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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이건 어디서 얻은거야 포스 방출은 저 신성인데 강력한 소울화산이나 하나 더 기억하자 이거 다 필요없네 괜히 샀다 소울화산이 짱이야 자 가도록 하죠 자 가자 이번이야말로 네 좀 이번이야말로 제대로 가자 정말 야 애들이 왜이렇게 쎄졌지? 애들 보통 쎄진게 아닌데 지금? 쟤네들 원래 한두방 때리면 죽었는데? 아싸 불어사났구요 오케이 영창속도가 확실히 빨라졌네 영창속도가 확실히 빨라졌어 지금 이리와 아 기름을 왜이렇게 던지냐? 불어서쓰는 애도 없는데 이제 등 tasty 자 죽이구요 아까 자 자 다섯방 괜찮아요 이거 자 이쪽으로 아 다 이쪽으로 올라가야되는데 자 쭉쭉 가자 미니이다님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 오오오 요 기름 저거 미치겠다 우와아 자 한번에 쓰죠 아까 아까 뭐 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쓸 뭐 보호마법은 없나? 마법사가 보호마법이 생명줄인데 보호마법은 없나? 사용 오케 오프링님 리아여 됐어요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 다시 야 근데 계속 인간상태를 으쑤 수 있다는게 좋긴하네요 좀 천천히 가죠 아 지금 화살내리네 정말 짜증난다 오오 뭐야 이상한건 또 맞았네 자 화살내리는거 자자 저 기름에 맞지마 지나가던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 아이와이씨 자 아 아 아 아따 진짜 물병을 이런데서 먹어야되다니 빨리빨리 가 나와 나와 기름 던지는게 기름쟁이들아 또 기름 던져 또 또 또 아니 기름 던지지 좀 마이씨 기름만 던져 오 오 남는게 기름인가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비 Holly 착, 자.. 강력한으로 가자 한방에서 죽을려나? 정말 비싼데 잠깐 강력한으로 가자 한방에 죽을려나? 아이 안죽어요 소울 볼트에 한방에 죽을려나? 아이씨 맞았어! 야 물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은 기름 없어지려나? 그냥 아니 기름이 한번 이게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되면은 이거 한방에 그냥 훅가요 좀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이 없어지나? 기름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없어지네? 아 기름 좀 그만 던져 이씨 야 그를 던지기로 했으면 나도 줘라 아 아 근데 이거 소울 화살이 제 잔몸들한테는 강력한게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두방이야 한방에 안죽어 килогpurpose 아 ounding 어어? ㅇㅋ differentiation 미치겠네 그냥 아니 나는 그냥 아래만 붙어 있길래 위는 이제 안 붙고 아래만 붙어 있길래 야 이거 3방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